대우건설 6,590원 비중은 5%입니다.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고점에서 매수를 했나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건설주들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 이제 내일 있고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있고 또 대선이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동산 공급 정책이 떠오르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다만 지금 좀 고점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최근 작년 하반기부터였죠. 작년에 주택 건설 수주가 무려 97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큰 건설 경기에 수주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부터 착공 등 작년 하반기부터 착공이 시작해서 올해도 착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현재 정부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을 굉장히 크게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서울시에 대한 또 이슈나 또 혹은 지방에 대해서 각각 주택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건설 관련 섹터들 강세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파동이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이어진다 싶으면 추가적인 점프가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매수가가 지금 최근 들어서 제 고점에 지금 매수하셨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요. 충분히 정고점 부근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고점 부근에서 하면 솔직히 매물대 저항대 부근이 정고점 6,800원, 6,850원 사이로서 밖에 지금 볼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근에서 만약에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차라리 손절가를 짧게 설정하셔서 6,300원 부근으로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좀 지지가 되고 오히려 반등세가 이어진다 하시면 7,000원 이상까지 좀 바라보시면서 수익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전 고점 돌파는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6,800원 말씀을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6,3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건설주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996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제약 5만 9,700원의 10%입니다. 너무 많이 빠지네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저 개인적으로도 제약주를 약간 소외를 시키고 있어서 이 사태도 이 종목도 오랜만에 보는데 주가가 참 지지부진하네요. 계속해서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고 보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임상 이상에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효력이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에 비해서는 꽤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올해 내내 지속적으로 1월 2일부터 좀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이 전반적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전기차든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오히려 특히나 경기 민감주로서 수급이 이동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약 바이오 그동안에 작년까지 굉장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실적까지 받쳐주면서 실적도 그 이상으로 나오면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주가는 다시금 실적까지 이어지기까지가 기간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수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수급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4만 7천 원 부분이 지지 라인으로 보이면서 여기 행보세를 계속적으로 그려나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좀 몇 개월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다시 이슈가 되고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되는 것은 시간이 상당 기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추가적으로 오랜 기간을 잡고서 좀 마음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 나서 그 이상으로 좀 이탈이 됐다 싶으면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좀 현금화 하시는 전략도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3년, 5년 이렇게 좀 긴 기간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 싶으면 차라리 뭐 오랫동안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주가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시니까 굉장히 또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손절가를 4만 2천 5백 원으로 설정하시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탈이 된다 싶으면 추가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 요즘 관심을 받지 못하다는 보니까 주가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개인마다 장기 투자의 관점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3년이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한 달만 가져가도 나한테는 장기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기간 인내하실 수 있는 분들만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손절가는 4만 2천 5백 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면 되잖아요. 그 종목 시크릿 공약주 잠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유튜브로 자주 등장해 주시는 호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대한광통신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광통신 4천 2백 원. 방송에서는 5G가 갈 거라고 하는데 대한이는 자꾸 빠지네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맞아요. 지금 4천 2백 원이면 아마도 2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님 방송을 하면서 최근에 1, 2월에 5G 이제 갈 거다 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참 죄송스럽게도 5G 관련 주가 너무 안 갑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5G 이런 통신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오랜 침묵이 있은 뒤에 정말 시장에서 핫할 때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올 상반기에 1월 달만 하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이제 주파수 경매가 끝났고요.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5G 인프라 투자 확대가 들어갈 것이고 망 구축이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노키아나 에릭슨 등 이런 통신업체의 장비업체의 수주가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동사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고 좀 긍정적인 전망을 저도 계속적으로 내비쳤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점율보다는 에릭슨이나 노키아 쪽으로 후발주자로서의 발주가 나오다 보니까 동사에 대한 혹은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국내 5G 장비업체들 전반적으로 약세가 지속됩니다. 계속적으로 답보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올해 6월 하반기 이후부터는 인도도 마찬가지로 릴라이언스가 오히려 지금 주파수 경매에서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면서 삼성전자하고 유독 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 여기에 또 다른 호재 거리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신 섹터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투자하신다면 오히려 또 이런 긍정적인 호재나 재료가 있으니까요. 그 이유를 좀 바라보시면서 좀 기다리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매수가가 크게 4,200원입니다. 좀 다소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요. 오히려 지금 2,800원 부근 이 부근까지 좀 내려온다. 7,000원 2,700원 부근까지 온다 하시면 차라리 비중을 좀 더 늘리시면서 평균 매수가를 좀 낮춰놓고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반등 구간에 오시면 충분히 수익도 전환 가능하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2,800원까지 더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해보자 라는 의견 평당가를 좀 낮춰서 수익 기회를 노려보자 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확인하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참여 방법을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님과 조금 더 많은 또 원활한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를 찍으시면 채팅방 링크가 가니까요.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지금 옆에 휴대폰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문자로 샵 3772번에다가 정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채팅방 링크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3678님께서 오성 첨단 소재 4,370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10%입니다. 상담을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4,370원이면 지금 4,215원이기 때문에 매수가랑은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또 마리아나 관련주를 엮여서 또 미중 무역 바이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도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요즘은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는 않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원가님? 네 아무래도 저 바이든 정권이 작년에 대선 경쟁을 치를 때 대마를 최대한 합법화하겠다라는 공략을 내비친 만큼 대마 관련주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마리아내를 좀 더 합법화하고 대마를 합법화하고 좀 더 법 자체를 크게 개선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대마 산업에 대한 확대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의료용 대마 사업을 하고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자회사의 키나부 아무튼 거기서도 대마 의료용 대마를 특허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대마 관련주로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에 가파르게 좀 상승했습니다. 2천 원대에서 무려 5천 원대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두 배 넘게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실질적으로 대마 사업까지 발주를 받고 수지를 받고 실질적으로 인프라 확대에 동사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얻는 데까지는 실적이 기반이 될 때까지는 뒷받침 될 때까지는 또 상당 기간 수요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같이 오히려 좀 매물이 야금야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투자하시는데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짧게 투자 매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손절가를 3,950원으로 좀 설정을 해놓으시고 여기가 이탈이 된다 하시면 짧게라도 손절을 하시고 현금화 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재공략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아직은 마리아나나 대마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도 예상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 오히려 기다려 보시고 당연히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단기적으로 급등 호재가 나오면은 차라리 거기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보다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3,950원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 앞으로 시간을 지켜보자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9690 문자로 온 종목입니다. 현대 글로비스 19만 6,500원이고요. 30% 보유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18만 7천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19만, 아마 최근에 지난 2월쯤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이 종목도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현대 글로비스, 현대차 관련해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그룹 개혁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 초에 애플하고 현대하고 이렇게 좀 이슈가 있었을 때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또 마찬가지로 애플과 결렬 소식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차이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크게 급등하거나 강한 상승세에 좀 변동폭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좀 야금야금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19만 6천원이면 매수가가 그리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대 정의선, 현대 지금 현재 부회장 자체가 또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지배구조,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제가 긍정적으로 기다리시고 홀딩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좀 단기적이다,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싶다 하시면 손절가 자체를 좀 짧게 17만 6천원 부분으로 설정을 하셔서 가져가시고 기다려 보시고 여기까지 좀 지지가 되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좀 이탈이 된다 싶으면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을 하시면서 현금화 하시는 단기적인 전략도 고려하시면서 투자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워낙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말씀드린 가격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890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세원 8,010원입니다. 10%입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라고 하셨는데요. 8,010원이면 거의 전 고점 부근이거든요. 이 종목은 제2의 테슬라라 불리는 루시리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 이후로는 계속 떨어지고 좀 지지부진한 역시나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원은 앞으로 어떻게 보신나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세원 자체로서는 현대 기아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현대 기아차 관련주다라고도 시장에서 부각이 된 적이 있고요.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은 바로 루시드, 제2의 테슬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 루시드가 미국에 상장한다라고 이슈 때문에 거기에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동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기차가 2월달 들어서 3월달 들어서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화제사업 것도 있었고 그동안에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차익 매물들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 대장인 전기차의 전세계적으로 전세계의 테슬라가 전기차의 대장격인 만큼 거기에 매물 따라서 전기차 섹터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같이 동반적으로 보여왔다. 하지만 이게 6천원 선을 지지하면서 오히려 지금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인도 물량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전기차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사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루시드 관련주 혹은 전기차 시장 수요 확대에 따라서 동반 수에 관련해서도 모멘텀은 상승세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데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좀 더 늘리시면서 평균 매수가를 낮춰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보다 조금 더 리스크 관리할 수 있고 대응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요. 오히려 5,500원 이 부근까지 차라리 내려온다 싶으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균 매수가 자체를 낮춰놓고 기다려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원도 5,5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대응 전략 권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역시나 우리 유튜브의 단골 손님이십니다. 너굴님께서 녹십자 38만 원, 15%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고 나서 자꾸 흐르기만 하네요. 반등이 올까요? 라고 하셨어요. 어제 저희가 녹십자 홀딩스도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녹십자도 지금 요즘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녹십자는 매년 독감 백신 판매 효과가 3분기에 극대화되기 때문에 3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긴 했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좀 떨어질 때 다른 종목들 좀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한번 노려보는 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약, 바이오, 이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냥 대세 물줄기 자체가 이렇게 흐르는데 굳이 여기서 내가 이 종목만 대세를 거꾸로 가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거야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대세에 물론 종목별로 호재가 나와서 개별 종목별로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안 좋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좀 지속될지는 아직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가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려면 최소 수개월은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2018년도에도 굉장히 제약,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했었고요. 그 뒤로 2년 동안에 무려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좀 약세를 보여왔던 게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 하지만 또 반대로 시장을 주도할 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는 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 자체가 38만원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좀 반등세가 종목별로 나올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요. 그동안에 작년 하반기 코로나 치료제, 이런 뭐 유탁 생산 관련해서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이 종목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충분히 그 전까지 20만원 아래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 이러한 리스크도 있으니까요. 마냥 좀 기다리기보다는 차를 손절가를 전 단기적인 저항대 31만 8천원 이 부근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여기가 좀 이탈된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한다. 오히려 추후에 뭐 수개월 뒤에 혹은 1년 뒤에 다시금 제약바이오가 바람이 불 때 그때 다시 재진입해도 늦지 않거든요. 굉장히 또 저렴하게 들어가서 굉장히 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거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 하지만 계속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면서 비중이 확대돼서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이고 투자 판단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손절가를 딱 설정하시고 거기서 지지가 되고 단기 호재로 반등이 나오면 차라리 그때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줄이시고요. 반대로 손절가 이탈하더라도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보다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제약바이오주가 아쉽게도 지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대피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31만 8천원 이탈을 한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추후에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에 바람이 불 때 그때 들어가시면 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을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 댓글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루몽 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KMH 하이텍 2150원에 15%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처방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2150원이면 지금 2180원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그래도 수익권에는 있으시거든요. 반도체 관련 주기 때문에 요즘 반도체 중소형들도 흥붕이 불어들고 있어서 이 종목 앞으로 좀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목표가를 어디까지 한번 잡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KMH 하이텍이 예전에 몇 달, 두세 달 전이었나요. 지배그룹 경영권 분쟁, 이 이슈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조용한 흐름을 보이다가 또 지난달 말에, 2월달 말이죠. 그때도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추세는 강세 추세에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SD 관련, 내장 메모리 관련해서 메모리 반도체들 관련해서 충분히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 자체도 가격이 상승될 수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소재 부품 업체들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장 환경이다. 반도체 빅사이클, 이러한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걸 목표가를 설정하시겠다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2,500원 부품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리스크 관리에서 손절을 해야겠다 대응을 하시면 2,0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K매치 하이텍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KBS 0038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후성 매수가는 11,000원, 비중은 15%,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후성은 2차 전지 소재 관련 주조, 한창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때 이주목이 역시나 가파르게 올랐는데 지난 1월 말쯤 14,000원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후성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그 이상도 가능할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올 상반기, 올 2월 달부터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기차 섹터 자체도 굉장히 그동안에 가파른 상승세, 차익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료가 소멸되거나 악재가 발생했거나 이러한 것보다는 전기차 섹터 자체가 그동안에 가파른 상승세만큼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많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전기차 시장 앞으로도 충분히 2025년까지는 전세계에 자동차 출하하는 대수에 비해서 현재는 5%밖에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게 전기차인데요. 2025년까지는 무려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충분히 강한 사이클, 빅사이클을 만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크게 수익도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마찬가지로 물론 전기차 관련주, 수도차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분류가 되면서 강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들어 약세는 차익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일 뿐이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 하시면 9,000원까지 차라리 기다려 보시고 나서 9,000원 부근에서 어차피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추가 매수하시겠다는 것은 단기적인 대응보다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9,0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1,000,000원이면 높지 않으시니까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9,000원까지 기다렸다가 거기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다소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도 9,000원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을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거든요. 0691님께서 유닛슨 5,180 비중은 20%로 매수했습니다. 더 기다려야 되는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유닛슨도 한창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전에 풍력 관련주로서 상승 랠리를 달리다가 요즘 또 계속 흐름이 빠지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풍력 관련주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니까 이 종목도 언젠가 다시 한 번도 흥풍이 불거리 예상을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5,180원이면 상당히 굉장히 좀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 좀 커서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20%의 비중이면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보셨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기대감이 작년에 당선 전까지 미선, 미국 대선 전까지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가도 한 3배, 4배 이렇게 급등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 실적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아무래도 몇 년,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대감만큼 실적이 나온다면 그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기대감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나 실적이 나온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상승했던 분, 2000원대에서 7,000원까지 상승했던 분을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충분히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고려를 하시고 리스크는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요. 3,500원을 차라리 이탈하면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현금화를 하시는 리스크 관리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만약에 지지가 되고 다시금 호재가 나서 반등이 나온다 하시면 충분히 5,000원, 4,900원, 5,000원 이 부근에서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손절을 하더라도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현금화 하시는 전략도 나름 굉장히 좀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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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